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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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 완성품에 대한 것들, 즉 배터리 3사라 부르는 완성업체들은 그나마 조금 버텨주는 반면에 지금까지 해서 양극재라든가 소재,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품으로 관련되어 있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빠져서 에코프로비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포스코 퓨처에 에코프로엑이 떨어져 있죠. 여기에 비해서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아니면 고려아연, SKI 테크놀로지, 그동안 가지 못했던 종목들은 그나마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비했을 때 오늘 제약바이오,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게 HLB 쪽인데 보시다시피 상대 HBLB 그룹 쪽에 있는 게 거의 뭐 엄청나죠. 상한가 올라간 게 두 개, 생명과학하고 테라피틱스는 지금 상한가를 가 있고 HLB 8.9%, HLB 제약이 27.53%, HLB 글로벌이 27.58%. 이렇게 해서 그동안의 2차 전지나 다른 반도체에 있던 그런 자금들이 이제 HLB 그룹과 제약바이오 쪽으로 밀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와 HLB 그룹 주들 관련해서 자세한 분석을 도와주셨는데요. 2차 전지 주들 같은 경우는 일부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나 완성차 부품들 쪽 말고는 소재 관련 쪽은 좀 은봉이 깊게 나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HLB 그룹 주들 관련된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톤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살펴봤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양일 동안 FOMC 회의가 올해 처음으로 열리게 되고요. 또 오늘 당장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그리고 2월 1일에는 애플부터 메타, 아마존까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이번 주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세한 전망 짚어주실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해외 증시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보면 근원 CPI의 호재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CPI는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느냐? 반도체에서 실적들이 나빴기 때문에 반도체가 다 말아먹은 그런 상황입니다. 인텔이 12%, 11.91%였죠. INTC는 인텔이 11.9% 이상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거 이외에도 반도체 소부장, KLA, A매시나, 어플라이드 마티리얼, 그 다음에 KLA, 그 다음에 램 리서치. 이 3대의 종목들이 전보대 6% 이상 빠지는 상당히 큰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외에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조금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부장에 있던 자금들은 이제 다른 쪽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현재 부양책을 쓴다는 말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봤을 때 증시가 얘기를 믿지 못하고 있다. 즉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잠깐 이제 그러면 이걸 증시를 보시면 차트, 이 자리에서 못 움직이고 있죠. 나스닥은 여기서 3흙이 나왔죠. 여기서 흙 3병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잘못하면 좀 더 떨어질 확률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S&P500 역시도 마찬가지. 여기 이 자리에서 과연 넘어갈 수 있겠냐 그랬을 때 이걸 넘기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이번 주 특히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존재하죠. 그리고 필라제피아 반도체는 여기서 이제 개파락해서 이제 그 여기에서 은봉이 두 개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 같은 경우 지금 이번 주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걸 보시면은요. 여기에 소파이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쭉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특히나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아마존, 애플, 메타. 얘네들 셋이가 지금 목요일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특히 다 봐야 되고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지금 많은 종목들이 여기에 지금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외에도 더 많은 게 나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다음 알파벳, AMD가 이제 화요일. 이때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종목들이 이번 주에 많이 몰려있는 만큼 그리고 또 이제 FOMC가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연준의 이 금리 FOMC가 이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컨슈머 컨피디션 그래가지고 컨피던스 그래서 소비자의 확신지수, 경기에 대한 지수에 대한 발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조 PMI 나오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실업자, 그러니까는 실업급여 거기에 관련된 발표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술주 3대 종목이 여기 또 있고 여기에 또 기술주가 이렇게 뻗쳐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굉장히 흔들림이 많은 장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중국장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샹하이 종합하고 그 다음에 심천 종합까지 이제 이번에는 종합지수로 해서 조금 바꿨어요. 자 상하이는 여기에서 지금 뚫어야 되는데 뚫지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션전도 역시 여기를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뚫지 못하고 밑으로 좀 더 떨어질 확률이 있다. 지금 현재 부동산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특히나 홍다, 즉 에버그란데가 이번에 청산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홍콩에서 그렇게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홍콩 H지수는 덕분에 여기서 다시 또 한 번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H지수 관련된 것들 때문에 많이 좀 힘드실 텐데 지금 이게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 대만 가건지수, 타이완, 타이완 같은 경우는 TSMC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더 받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반등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까지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 덕방 통해서 분석 가능하십니다. 노란 덕방 QR코드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시황 분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테마 분석까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자료집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3시 투자스쿨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무엇이든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요. 노란 덕방 통해서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신 뒤에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들 나눠드리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선 여러분들께 투자 비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오늘 배워볼 비법은 어떤 주제일까요? 이제 지금부터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해야죠.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 이렇게 해서 제가 크게 4개 챕터를 가지고 매일매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스크 관리, 나의 자금에 대해서 맞는 투자 전략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왔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였느냐 하면 외국인 특히 알렉산더 엘더라고 부르는 현업에 있는 투자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이 했던 것들을 얘기를 한 건데 이분은 책을 한 권만 쓴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여러 권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렉산더 엘더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은 뭐였느냐 하면 becoming a daily trader 그래서 전업 투자자가 된다는 것 전업 투자가 어떤 것이냐 전업 투자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knowing the selling point 자 그래서 당신이 증시에서 주식을 샀을 때 팔 때를 알아야지 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에 모든 책을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핵심들 그 중에 일부만 우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합니다. 궁금하시면 노란톡으로 와서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개인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 기관이 움직이는 것이 크게 다르다라고 알렉산더 엘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 즉 테크니컬 자 테크니컬로 한다. 기술적으로 움직인다. 거기에 비해서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 혹은 이제 해지펀드들 미국 같은 경우 해지펀드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기본적 자 펀더멘탈이라고 합니다. 펀더멘탈 자 기본적으로 움직인다. 한마디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비롯해 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공시자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가 홈페이지라든가 다른 데서 나오는 뉴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보는 데 비해서 개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테크니컬 즉 이거에 대해서 수급을 위주로 본다. 자 수급을 위주로 보고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에 과연 매수하는 인원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지표와 지표를 가지고서 본다. 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수급이 개인과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분기에 나오는 공시를 빼면은 공시가 아니면은 얘네들이 그 한 분기 동안에 이 주식을 얼마를 사고 팔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즉 여기에서 누가 돈을 얼마나 들여가지고 사고 팔았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표가 굉장히 발달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런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인은 추세 추정형으로 간다. 자 트렌드를 따라간다 그럽니다. 트렌드 추세를 트렌드라 그래요. 트렌드라 그래요. 자 트렌드 팔로잉 하는 트렌드 팔로잉 즉 추세 추정형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서 자 외국인과 기관 어떻게 하느냐 역발상 즉 카운터 트렌드라고 부릅니다. 그 추세에 대해서 역행하는 추세 역행이라 그래요 정확한 표현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역발상 투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래서 이 역발상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어느 정도 바닥에 있지만 충분히 반전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즉 반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과연 여기서 터너라운드를 할 수 있느냐 즉 반전 전환이 되느냐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게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외국인이 이런 움직임을 우리나라 장에서는 보이고 있고 미국 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로 해지펀드나 기관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특화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여기에서 자유매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디스크리셔너리라고 해요. 자 디스크리셔너리 자 한마디로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판다. 내가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사면 그냥 바로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려 하는 이런 포인트 혹은 뭐 여기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래량 올라가는 이런 포인트 아니면 뭐 여기서 이제 이 평선이 쭉쭉 올라가서 이렇게 정배열로 가는 이런 포인트 이런 거를 찾았을 때 이 자리가 보이면 갑자기 내 손가락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우스를 들고 매수 버튼을 누른다. 물론 그게 촉이 좋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디스크리셔너리 즉 자유매매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시스템 매매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냐 프로그램 돌아간다 그러죠. 프로그램 매매라 그럽니다. 자 프로그램을 심어요.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이 어느 자리까지 가격이 얼마까지 갔을 때 아니면은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을 때 거기에서 맞춰가지고서 다시 이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보고서는 여기서 추세가 어떻게 이렇게 정배열이 나오거나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외국인과 그다음에 기관들이 사는 것들을 가지고서 뭐라고 하냐면 시스템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게 특징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헷갈려는데 아무리 이익이 생겨도 이익이 생기고 더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이 시스템이 들어가면은 칼같이 매도가 나가죠. 칼같이 매도가 나가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두 개의 차이점 즉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왜 이렇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팔지 못하는 것은 왜 못 파느냐 여러분들이 계획이 없어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엘더도 그렇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파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 어떻게 팔아야 된다? 분할 매도라든지 아니면은 한꺼번에 전량 시장 가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언제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하기 이전에 미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매수 전에 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 같이 그냥 종목 듣고서 이 종목이 좋대라는 얘기 듣고서 갑자기 내 손가락이 귀신이 들려가지고서는 마우스를 들고 매수를 하는 이런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있을 때 그 종목을 가지고서 며칠 정도를 찍혀보고 그러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언제쯤에서 매수 계획 매도 계획을 정확히 잡고서 들어가야 됩니다. 매수와 매도 계획을 잡고 있을 경우에는 그게 전혀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게 손절이 나갔을 때 손절 계획까지 손절 계획까지 해줘야지만 이것이 정확한 하나의 종목에 대한 거래의 프로세스 혹은 루틴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수는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사는 거는 그냥 어느 자리에서든지 사면 되지만 파는 계획을 만드는 것은 수많은 지표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파는 계획을 만든다. 즉 매도 계획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는가? 올라갈 수 있는가. 첫째, 올라갈 수 있냐. 두 번째, 올라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상승이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서 여러분이 매도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지표를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이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어떤 게 들어가 있냐. 여기에 대한 뉴스, 공시. 이것들이 들어가야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공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알렉산델 엘더가 또 다른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면 노란톡. 좋습니다. 일단은 올라가는 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100%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님?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나 뉴스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라는 참고를 해주셨는데 계획대로 안 될 때는 이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건가요, 이 원칙을요?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하면요. 이거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계획에서 가능하면 따라가는 게 좋은데 이게 재미있는 것이 모든 시장이라는 것이 내 계획대로 돌아가는 게 100이면 100% 없다는 거죠. 100% 내 계획대로 가는 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손절 계획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목표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격에 대해 지나친 욕심을 하면 안 된다.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욕심은 금물이다. 이 두 가지 이거를 우선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나는 20% 이익을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뭐냐. 한 18%나 19%, 19.5%까지 갔는데 여기서 이거를 올려주면 될 텐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꺾어져서 떨어질 때 이게 진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까지 가지 않고 여기에서는 약간 좀 밑으로 해서 19%나 18.5% 정도로 해서 약간은 먹는 양을 줄이더라도 즉 내 욕심하고 그다음에 나의 이익과의 어떠한 타협점 여기에 대해서는 협상이 어느 정도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성공적인 매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는 건 기술이고 파는 건 예술이다라는 투자 명언처럼 오늘 잘 팔기 위한 비법들을 배워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겼다라거나 직접 비법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이 조금 복잡하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규 남겨주시면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으로 조금 넘어가서요. 저희가 섹터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섹터는 어떤 테마일까요? 일단 중요한 거 오늘 테마 섹터이면서도 테마인 것 엔터테인먼트 엔터주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의 연예인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영화 배우라든가 아니면 가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연예인들 혹은 방송인들이 요즘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엔터주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봤을 때 최근 들어가지고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 K-POP 즉 가수 그다음 두 번째 K-드라마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 세 번째 K-무비 그다음에 영화 배우 그다음에 감독들 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구분이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더 확장이 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 회사 이런 엔터주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선 투자 후 회수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아이돌이라든가 아니면 가수들을 한번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몇 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4인조, 5인조, 6인조 아니면 세븐틴같이 13명이 그룹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돼가지고 선 투자가 상당히 들어가고 회수를 후회하는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자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자금이 많은 회사 즉 쉽게 계속 우리가 보통 이야기는 하는 하이브를 비롯해서 SM, JYP,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굴러가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에러사항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바로 이런 엔터주에 해당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주요 시장이 그동안에는 중국이었어요. 특히나 명동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인들이 많이 있는 구로라든가 인천 이런 쪽으로 해서 갔을 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는 화장품을 비롯해가지고 이 엔터 관련 섹터들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했었죠.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의 연예인들 여기에 있는 K-POP 스타라든가 드라마나 뮤비 스타들이 중국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올렸던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한안영이 내려오면서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었던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 중국 시장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상당히 많이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일단 미중 간의 분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와중에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죠. 아무튼 우리는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았던 부분들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되느냐 직접적인 타격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K-POP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왜? 해외에 나가가지고서 우리가 보통은 여기에 콘서트를 했죠. 대규모 콘서트가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많은 비용들 쉽게 비용이 아니고 여기에서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서 굿즈들을 팔고 이런 걸 해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 K-POP에서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부 다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K-POP은 완전히 이제 한번 크게 위축이 되고 그다음에 드라마나 무비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이게 그동안에 가지고서는 팔려고 했는데 한안영에 막혀가지고서는 나가지도 못하고 이랬던 상황이 있었죠. 그랬다가 무엇이 살려주게 됐냐 스트리밍 서비스 특히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한 이런 스트리밍이 살려줬는데 넷플릭스, 애플, 티빙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스트리밍이 결국은 이 K-POP에서도 K-POP 말고도 이제 드라마하고 무비를 살려주고 특히나 무비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을 갈래야 갈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스트리밍으로 다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헐리우드도 사실은 원래는 극장 개봉을 해야 되는 것들이 넷플릭스나 이런 스트리밍으로 그다음에 훌루나 애플 플러스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이런 데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다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스트리밍이 하나의 추세로 변화하는 과정에 왔고 이 과정에서 영화 관련 종목들이 특히나 또 많은 변화를 겪었던 것이 이 엔터 부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여기서 일단 엔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대표적인 경기순환 섹터라는 거죠. 대표적인 경기순환이기 때문에 뭐냐? 소비에 직결이 돼 있습니다. 즉 돈이 있어야만 바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소비가 하기 힘들다. 그러면 경기가 침체된다 싶을 때는 생각보다 나가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 회복이 생각보다 더딘 그런 섹터가 되는 거죠. 특히나 지금같이 팬데믹에다가 공급망이 마비됐다가 풀려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 이 소비 회복이 더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엔터 섹터는 지금 바닥에서 지금 회복하는 게 상당히 좀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코로나의 길이 습성으로 인해가지고 대대적인 한팔 아까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콘서트로 해가지고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는 이들이 전부 다 예능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 다음 케이팝 같은 경우는 예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분야로 해가지고 쭉쭉쭉쭉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명품 같은데 이런 데에서 또 판매를 하는 전략이 들어가고 다행히 그것들이 잘 맞아떨어져가지고서는 그나마 케이팝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좀 그나마 회복세에 들어가 있죠.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거기에 비해가지고서는 이제 우리의 무비 같은 경우 여기에서 영화는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회복을 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영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드라마 특히 이 드라마가 특히나 이번에 많이 바뀌었는데 선행으로 제작을 하는 경우들이 대대적으로 늘었습니다. 왜?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이 스트리밍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자본이 결합하면서 선제작을 해서 들어가는 드라마들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가지고서 앞으로 드라마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앞으로도 넷플릭스나 이런 스트리밍 같은 것과 함께해가지고서는 움직임이 비슷하게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주에서도 크게 세 가지 이 섹터들 팝, 케이팝, 영화, 그 다음에 드라마 이 세 개의 섹터를 좀 더 합으로 쪼개가지고서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되고 자, 코로나가 일단 끝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 각종 스캔들이 막막 터졌죠. 특히나 그 약 문제 아무튼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막 생겼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가지고서 약간은 좀 그 무형 자산들이 상당히 훼손이 된 것들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올해 같은 경우 스트리밍, 특히 넷플릭스가 굉장히 많은 이런 선제작 드라마들 오징어게임2를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선제작되는 이런 드라마들로 가지고서는 살려줄 수 있을지 주목해야 된다. 특히 그래서 케이팝 분야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를 만드는 섹터들 그런 각종 스튜디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죠. 차트 대장주인 하이브를 보시게 되면 그동안 해가지고서 작년 6월부터 쭉 떨어졌다가 여기서 바닥을 잡아주고 대충 이 자리 좀, 이 자리 자리 잡아주고 여기서 다시금 한 번 더 출렁하고 있는데 여기서 꺾어지는 자리 여기서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한 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노란톡! 오늘 엔터테인먼트의 기본적인 분석과 함께 향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의 주가 차트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섹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규 보내주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리포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대가 되는 4가지 테마를 선정해주셨는데요. 김선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집필해주신 테마 분석 자료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산업 전망도 짚어보실 수가 있고 유망한 종목도 5가지씩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도 질문 가능하시니까요.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규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문자샵 50 diabetes 김선규 life 도구 소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제약바이오가 특히 약진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첫째 제약바이오 특히 나우디 HLB를 중심으로 해서 간암치료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HLB 그룹들 그 계열사들이 상암과 혹은 급등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오늘의 장애 특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피는 지금 2500선을 지금 돌파를 했죠. 코스피가 2500을 돌파를 해준 덕분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 이것들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소부장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금 자금이 상당히 많이 빠져서 다른 쪽으로 특히 제약바이오로 많이 들어간 걸 볼 수 있고 2차 전지 역시도 제소부장 일부하고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자금들이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다 제약바이오로 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흥구석유를 비록해서 석유 종목들도 지금 일부 급등을 해서 지금 현재 중동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들이 현재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 관련되면서 즉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끔틀거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다음 주가 이제 2월달이 되면은 비전 프로가 발표가 나죠. 비전 프로의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특히 OLED 디스플레이 OLED 특히나 마이크로 OLED라고 그러죠. 마이크로 관련되어 있는 이쪽 섹터들이 상당히 또 지금 움직였던 것이 오늘 그 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 극초반이었지만은 이게 초전도체가 기존에 알고 있던 LK99가 아니라 즉 구리 기반이 아니라 실리콘 흑연 기반 흑연 기반의 초전도체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아주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서 상보를 비롯해 가지고 흑연 관련 초전도체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갑자기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오늘 오전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저기 정치 테마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조금씩 움직였고 특히 이낙연주 같은 게 좀 움직였죠. 자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을 봤을 때 집어야 될 건 첫 번째는 시젠. 그 다음에 HLB 그룹 중에 HLB 생명과학. 테라피틱스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한가를 가버렸네요. 그래서 이건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LMS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시젠. 지금 이게 주말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업을 한다. 어떤 협업이었느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진단키트. 진단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전략적 협업이라고 그러죠. 스튜리아리직 알라이언스라고 그러는데 전략적인 협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4천억 원. 4천억 원. 어기죠. 4천억 원. 그러니까 대략 한 3억 달러 이상을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거기에 따라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18.9%였는데 상당히 좀 더 올라가서 20%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시젠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체외 진단키트. 체외 진단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들이 퓨마시스라든가 아니면 SD, 바이오센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관련해가지고 조금씩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자 보시면 8월 달에 일단 대규모로 일단 여기에 좀 매집이 들어왔죠. 그리고 한번 움직이고 난 다음에 지난달 12월 그리고 지금도 다시 이렇게 들어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체외 진단 관련되어 있는 키트들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그래도 상당히 건실하다고 보고 있고 왜 이거는 이미 여러 가지가 검증이 돼 있죠. 특히나 시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가지고서는 많이 올라갔다가 쭉 빠진 상황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쁘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오늘 이제 HLB 생명과학입니다. 자, 간암치료제 관련해서 FDA 3상이 아마 될 것이다. 지금 글로벌 3상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있는 게 간암치료제. 네, 모두 다 아시죠? 간암치료제 이제 거의 뭐 허가가 나올 것이야. 뭐 이런 그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 기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횡보하다가 밑으로 쭉 떨어졌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한창 빼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HLB 그룹 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HLB에 대한 어떤 강성 주주들이 또다시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늘 걱정하는 게 있죠. 첫째, 허가는 허가가 불발 리스크가 있고 허가 불발에 대한 리스크가 항상 있는 것이 첫 번째 제약바이오. 두 번째는 뭐냐? 오너리스크. 이 두 가지가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LMS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흑연 초전도체. 근데 이제 상보보다는 제가 이걸 들고 왔는데 흑연으로 나가는 초전도체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자, 어지간이 초전도체라는 것이 말만 이렇게 했지 실제로는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상온 초전도체는 특히나 어렵습니다. 초전도체를 만드는 거는 지금 기술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굉장히 저온을 유지해야 되는, 저온을 유지해야 되는 기술이 있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때 어떻게 됐냐? 질소 가스를 비롯해 가지고서는 각종 저온을 만들어주는 그런 가스들이 있어야지만 초전도체가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심지어는 상온에서도 초전도의 물질, 초전도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게임 체인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흑연으로 해서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죠. 어쨌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기대감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하고 당겨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달에 이렇게 한번 올라갔고 지금 여기도 다시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당겨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이것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급등락을 많이 보이고 있는 테마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상반기를 길게 끌고 갈 섹터들도 있습니다. 2024년도 1분기를 끌고 갈 주도 테마들 그리고 섹터들 분석 자료집을 준비를 했는데요.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지피해 주신 자료집입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도 마쳤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요. AI와 플랫폼, 반도체 테마 그리고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에 대한 분석 자료집입니다. 2024년도에 어떤 전망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산업 리포트를 담아뒀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종목들도 저희가 담아뒀습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하시는 노란톡판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 중에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네 글자를 누르시거나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규라고 남겨주시면 자세한 전망들 또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도 테마로 뽑아주셨던 네 가지가요. 제약바이오와 석유, 비전프로 그리고 초전도체까지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정말 전문가님께서 이 섹터, 이 테마만큼은 좀 더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테마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까지 해가지고 가지 못했던 제약바이오가 앞으로 이제 좀 갈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저는 일단은 그 제약바이오를 첫 번째로 꼽고 싶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이제 지금까지는 지지부진했었고 그다음에 1월에 그 JP모건 컨퍼런스 이후에도 사실은 좀 가지 못한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그동안에 AI에 들어가 있던 바람들이 이번에 자칫하면 이번 주 특히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상당히 꺼질 확률이 좀 높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면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제약바이오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게 제약바이오로 가요. 자, 그게 제약바이오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자금들을 일단은 먹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섹터가 제1순위, 1타로, 일단 0순위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뭐가 봐야 되냐면은 비전프로입니다. 자, 애플이 일단은 비전프로를 발표를 하는데 실적은 목요일에 나오지만 일단 비전프로는 다음 주에 이후에 이거에 대한 출시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한참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비전프로 관련주, 특히 마이크로 OLED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섹터들을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2024년도에 들어서 가장 기대받았던 헬스케어 관련된 컨퍼런스와 JP Morgan 헬스케어 컨퍼런스였을 텐데요. 이 이후에 그만큼의 어떤 기대할 만한 상승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수급 자체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다라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 뽑아주신 테마는 비전프로 관련된 테마였습니다. OLED 관련해서 분석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테마들 중에서도 좀 더 공략하면 좋을 만한 테마가 어느 쪽인지는 논란 덕판 통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히든 종목도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 선정해주신 히든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오늘은 별이 4개. 자, 4글자죠. 별이 4개. 대장님이에요. 자, OLED, LCD, 태양광, 제조장비 관련주이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는 자, 이걸로는 디스플레이 쪽으로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신재생이 아니냐 이러시는데 그 이외에도 사실은 자, 여기에 반도체 PCB도 만드는 그런 관련된 장비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는 장비 관련주예요. 장비 자, 장비 관련주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특히나 삼성의 마이크로 OLED 여기에 대한 증착 장비를 수주를 해서 지난해 11월에 즉, 2개월 정도 전에 지금 이거를 했어요. 아, 3개월 됐군요. 3개월 정도 그 정도 됐군요. 거기에서 증착 장비 수주 가능성이 지금 있는 회사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이크로 OLED, 쉽게 얘기해서 비전 프로죠. 비전 프로 관련주로도 지금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반도체 PCB에 대한 검사 장비 이것도 역시 지금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이거를 납품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주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와 PCB 검사를 할 때 즉, 여기에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AI 칩 AI 칩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갤럭시 링 갤럭시 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냐 차기 갤럭시 차기 갤럭시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자, 그 다음 가전들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삼성하고도 특히나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것들 자, 다음 여기에 이제 차트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자, 여기에 작년 5월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빠졌다가 아름다운 원형을 이제 만들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죠. 자, 11월, 12월 그리고 이달 1월에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서 조금씩 자,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을 3개월 연속 들어왔죠? 이것들이 보여주고 있고 이런 가운데 서서히 이제 들어올리려는 자, 여기서 과연 반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떨어졌다가 쉬어갈 것인가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봤을 때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부장으로서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지켜보실 것이 필요합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 궁금하시면 노란톡! 네, 오늘 희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OLED와 반도체 그리고 태양광까지 여러 테마로서 엮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가격적인 전략 자세하게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입장하시는 분들께 노란톡방 통해서 저희가 테마 리포트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주도와 함께 하이브 주가 차트 알아봤고요. 제약바이오와 석유, 비전프로와 초전도차 관련 주도 흐름 수퍼 맞습니다. OLED와 LCD, 태양광까지 엮일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